붙이는 수를 둘 때 이렇게 치받고 젖히면은 여기 이제 한탄 띄어져 있는 백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두고 한 점 잡았다가 뭔가 좀 크게 수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에이 알았어 그냥 귀에서 조그맣게 살아라 그러고 이제 여기를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늘면은 여기 빠져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막으면 이렇게 호구쳐서 이 사는 법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빠지면 이렇게 입구 자둬가지고 사는 거 이쪽 나가는 거하고 여기 맛보기로 사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요거는 뭐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여기 느는 것까지는 이제 알아서 여기는 서로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가 간격이 좀 넓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키니까 여기가 어 흙이 막아야 되는데 안 막은 거예요 그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두고 이거 두면 이렇게 두고 다 이거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그때 이렇게 손 빼면은 딱 맞는데 아 이상하게 이거를 안 해두고 그냥 여기를 딱 두니까 욕심이 조금 납니다 그죠 욕심이 좀 나죠 어 이거 안 밀었어 그럼 내가 밀어야지 그리고 얼른 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선수로 교환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 하나 밀어두고 아 저거 막히는 것보다 훨씬 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데 자 여러분 여기가 이거 안 밀어놓으면은요 안 밀어놓으면 그냥 살아요 근데 밀어놓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밀어놓는 순간에 사활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과연 여기 민수가 어떤 그 의미 때문에 사활의 실수가 될까요 백이 잘못이 될까요 자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고 이게 똑같이 밀어져 있으나 이렇게 막아져 있으나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이제 이걸 밀어놓고 이렇게 이제 다른 데를 두면은 저치고 이거 두면 똑같이 살아있는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 필수서화는 여러분 실전에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언젠가는 써먹을 기회가 분명히 찬스가 오세요 이런 장면은 그 자주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치면 이거 두고요 여기 두면은 이거 두고 이을 때 여기 먹여치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딴 애도 뒤로 단수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살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냥 이어도 백이 여기 두면 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맛보기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밀어놓는 게 지금 백의 입장에서 손해가 별로 없을 그런 확률이 높죠 자 근데 흙은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뭐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 그래? 거기 뭐가 있어? 이제쯤 이제 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당연히 살아있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막으면 이렇게 두고 이거 두면 이렇게 둬서 살죠 자 안 되는 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둘 때 그럼 치중 가면은 이때는 당연히 이쪽을 막아야죠 그래야지 여기 한 집 만들고 저칠 때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거 한 집 만들고 그죠? 여기 못 이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집씩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에요 막는 수도 안 돼요 저치는 수 아까 보여드렸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때 막으시면 안 됩니다 막으면 이거 넉집 나고 사는 건데 기왕에 이걸 두신 거면 여길 잇는 게 정수 이으면 백도 민 다음에 이렇게 입구 짜 둬야 되고 저치면 이렇게 둬서 두 집 나지만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거 잇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면 흙이 뭐 바깥쪽으로 막고 뭐 저치고는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데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붙이면 이게 이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으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거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백이 큰 실수 하신 건데 이런 실수 많이 하세요 붙이면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이어버린단 말이에요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치면 막고 이거 하면 여기 둬서 이거 사궁도로 죽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아니고 모양을 넓혀야 된다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고 모양을 넓힐 겁니다 그럼 여기 자체 안에서 한 집을 이렇게 댑니다 그럼 여길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두면 여길 쏙 나가가지고 이게 절묘하게 유가무가가 돼요 흙은 한 집이 있는데 백은 집이 없어서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이게 유가무가로 다 죽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EA에 붙이는 수가 정답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두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여기다 붙여서 실수를 하세요 이거 두면은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젖히면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 이으면 막아서 죽는데 기왕이면 여길 갖다가 약점을 이렇게 보강하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 수는 들어갈 수는 없죠 젖혀야 되는데 이건 나가고 빠져서 이 한 집하고 이 두 점 잡는 거하고 두 집이 납니다 반대로 이쪽을 막으면 백이 여길 빠져서 여기 한 집하고 이 두 점 잡으니까 역시 살고요 그래서 여기 EA에 붙이는 수는 안 돼요 젖히는 수 때문에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정답이 안 보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둘 때 그럼 이런 수가 있나? 이거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이거 붙여서 여기 두면 젖혀가서 맛보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해본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과연 어딜까요? 진짜 딱 한 군데만 안 해보고 다 해본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을 갔을 때 여기를 밀어놓지 않은 것과 밀어놓은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두면 끊기면 안 되니까 이 있는 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늘고요 나가서 이제 궁도를 넓힙니다 궁도를 넓힐 때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갖다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 궁도를 더 넓히면 안 돼요 빛같이 보이지만 흙이 여기 두는 순간에 이거는 유가무가로 죽습니다 백이 죽어요 어 그러면은 이걸 막 여길 찝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거 찝으면 아 이거 찝으면 지금 이거 빅이겠구나 절대 안 그래요 젖히고 그냥 여기를 이어버리시면은 이쪽 옆으로 둘 수가 없죠 이건 두면 따내버립니다 옆으로 둘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따내야 되는데 그때 흙이 이걸 따냈을 때 이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여러분? 유명한 형태죠 이건 귀곡사입니다 흙은 둘 수 있고 백은 둘 수 없어서 자동으로 죽어있는 형태 바로 귀곡사가 되기 때문에 백이 잡힌 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치중 갔을 때 있는 수는 백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죽습니다 사는 수가 없어요 그럼 백의 최선은 뭐냐 그럼 혹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면은 흙이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두 점 잡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정도만 돼도 큰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다 잡지는 못합니다 두 점만 잡고 여기 백이 두 집 나고 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입구자 두면은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정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지고 한 집을 내면 이거 끊어서 여기 공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점을 그냥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백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잡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백은 여기서 둘 수 있는 수가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걸 붙이면 단수 칠 때 이렇게 두면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돌이 갑자기 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걸 치는 수가 있어요 백이 따내게 되면 이걸 나가고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이걸 갖다가 흙이 그냥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 이거 둘 때 요거는 여기 두면은 요거 따내고 단수 치기 때문에 이거 오공도가 아니고 그냥 잡혀요 그럼 흙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형태에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이 이게 이제 재밌는 모양인데 이 형태는 묘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막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백이 만약에 여기를 먹여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패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패가 되는 겁니다 백도 수순이 어떻게 두는 거냐면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 그다음에 막는 게 정수예요 그래야 이걸 막을 때 먼저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패가 되겠습니다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 거예요 백이 이 상황에서 손을 빼도 결국은 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수 늘어진 패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살 수 있는 건 한 수 늘어진 패 만들어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왜 이게 백이 미는 수가 대악수가 됐을까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그냥 두면 여기 두면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전혀 안 그래요 여기 밀어놓은 게 자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두고 단수 쳤어요 따내죠 이때 여기 밀고 이거 먹여치고 막으면 아까와 달리 여기 민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막을 때 백이 여기 밀면은 자충이 되니까 여기 못 둬서 패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수가 없으면 지금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돼가지고 양패가 되는 거야 여기 흙이 따내면 다시 여기 따내고 양패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적인 건데 흙이 안 뒀다고 백이 이걸 밀어서 이 교환한 다음에 여기를 두었다 그러면 흙은 아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냥 빨리 두지 마시고 기회가 됐을 때 이걸 가서 패를 만드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붙이니까 이것도 막고 단수 치고 잊고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된 거예요 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눈목장에 갔는데 흙이 이제는 막는 게 크잖아요 이제 막았어요 백이 그냥 이렇게 젖혀 이으면 사실 깔끔한데 살아두면은 근데 왠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곳이 있죠 여기 삼삼을 너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삼삼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야 여기 두고 둬야 되나 막 이런 거 걱정하다가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손을 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손을 안 빼고 이거 젖혀 이으면 여기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거 두면은 그냥 이렇게 늘어가지고 백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안 두고 가령 이렇게 손을 뺐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을 혼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혼을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혼을 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 그 실전사활의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이 혼을 내줘야 되는데 혼을 못 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상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수순을 따다닥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수순을 모르시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이유를 한번 보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그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 젖혀 이으면 뭐가 되지 않을까 젖혀 이으면 자 지금 젖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젖혀 이으면 일단 여기를 쏙 빠지면요 이때는 여기를 더 치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기본사활 중에 기본사활인데 이렇게 이제 뛰는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늘면은 이렇게 이제 치중을 가가지고 요 백돌이 잡힙니다 이거 두면 단수 따낼 때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다 걸리죠 이건 큰일 나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거 둬도 여기 두고 예 뭐 이거 둬도 이렇게 둬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정답은 여기를 치중 가가지고 예 잡는 겁니다 요기 둘 때 요렇게 젖히는 수가 있다는 거 단수 치면은 예 요걸로 양단수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아세요 그럼 백은 오히려 여길 젖혀 이으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은 여기서 이거 늘면은 죽었잖아요 아까 요 치중 가서 예 죽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거기 두면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절대 안되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백의 수는 여기서 요렇게 두면 될까요 안될까요 이거 두면은 여기 젖힐 때 이렇게 둬서 일단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패를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제 백에 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백이 일단 패를 만들었으니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럼 흑의 수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여길 찌르면 그럼 여기를 이으면 치중 갈 때 요거 늘고 그죠 여기 둘 때 요거 늘고 요거 둘 때 요렇게 이으면 살았네요 이건 패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흑이 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흑이 여기를 찌르면 된다 안된다 절대 안됩니다 요거 찌르면 이어가지고 대학수에요 오히려 예 여기 요거 지금 이으면 여기 둘 때 요렇게 둬서 패가 되는데 패값만 하나 괜히 없앴요 대학수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백이 패를 안만들고 그냥 살기만 하겠다고 하면 요거 늘면 돼요 늘면 이거 찌를 때 요렇게 늘어가지고 요기만 살면 됩니다 요 두 점 버리고 만약에 요 두 점만 버리고 요렇게 살 수만 있다면 당연히 손 빼는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손 빼는게 훨씬 더 크니까 그죠 요 두 점만 희생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 여기서 이제 이걸 뒀는데 그러면 이거 찌르면 요기 둬가지고 안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안되고 뭐 이렇게 둬도 안되고 그리고 여기를 젖히면 요렇게 둬가지고 폐모양이 납니다 어 그럼 이상하죠 지금 폐가 나는게 정답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딱 드시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폐나면 정답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게 재밌는 형태인데 여기를 갖다가요 이렇게 이제 그 치중을 만약에 먼저 가면은 이게 이제 재밌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만약에 여기 뒀을 때 요거를 빠지잖아요 이걸 빠지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그럼 막을 때 여기 위로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쪽을 둬야 되잖아요 그때 요걸 따내면 여기를 이율 수가 없어요 이거 둬야 되는데 따내고 따낼 때 따내면 다 죽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넣을 때 이걸 젖히는 수가 기가 막힌 수에요 그럼 이거 둘 때 요거 넣어서 죽었습니다 이걸로요 그럼 100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야 100도 이제 여기 느는 수는 안되네요 한가지 안되는 수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답은 여기 두면은 요거 젖혀서 치중 가면은 이게 빅이 아니에요 여기 여기로 하나 놔야 되니까 빅이 아닙니다 이걸로 죽습니다 어? 그럼 이거도 안되네 자 그럼 이 형태는 치중 갔을 때 100이 요기를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예 여기를 먼저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찌르고 요걸 젖혀서 요렇게 둬가지고 100이 빠지면 될 것 같지만 흙이 요거 젖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흙이 잘못 빠지면 어떤게 있냐면 요기를 두고 요렇게 두면은 이어서 이제 빅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상황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를 꼬부리면은 이거 치중 가고 여기를 둘 때 지금 여기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젖히고 이거 둘 때 여기 찌르면 그냥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100이 만약에 젖혀있었는데 요기를 꼬부리면 이거는 이거 치중 가는 순간에 죽었어요 예 살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흙이 여기서 100을 잡는 수는 그냥 이렇게 젖혀있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예 다른 수는 지저분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잡았어요 여기를 뒀을 때 늘면은 여기 치중 그죠? 그리고 여기를 둘 때는 이거 치중이 정답이에요 요기를 빠질 때가 중요한데 요거 빠졌을 때 여러분 이거 일선을 젖히는 수를 꼭 아셔야 되고요 단수치면 요거 위로 두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막을 때 따내면 잡았다는 거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를 늘어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으면 찌르고 젖혀서 잡을 수가 있죠 이곳은 어떻게 돼요 젖히고 치중 가는 걸로 깔끔하게 잡습니다 이거 두면은 여기 치받 여기 이어서 여기 두면은 먹여 쳐서 그렇죠 원래 유명한 형태잖아요 요기를 요 돌이 아무것도 없어도 흙이 젖혀 이어서 잡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늘어도 막을 때 찌르고 젖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다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실수를 뭘 하시냐 이제 실수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 두고 이걸 끊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뭐가 보여 그래서 이거 두고 요렇게 빠져가지고 잡으러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뭔 뜻이냐 아주 단순하게 이게 수가 잘 안 보이시니까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거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딱 외길로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잡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두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 과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둘까요 여기 빠지면 100은 어떻게 둬야 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를 빠졌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거 사는 거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은근히 여기를 빠졌습니다 그러면 100이 그냥 살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막는 건 안 됩니다 막으면 젖히고 단수 치고 이어서 다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100이 야 이거 그냥 젖혀 젖히면 막을 때 그때 이거 두면 이건 살았지 아 그리고 아 젖히는 게 정답이구나 그럼 젖히면 여기서 이걸 잡으면 예 요걸 갖다가 이렇게 단수 치고 요렇게 두면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사는 모양이 됐잖아요 요 석점만 버리고 아 이게 정답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젖히면 흙은 또 무슨 수가 있을까요 흙도 뭐 기발한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여기서 흙이 기발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제 아주 뭐 진기묘기에 거의 해당되는 수인데요 요기 일선을 두는 수가 있어요 요 수가 묘수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걸 붙이면 이건 있고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이제 100이 이거 붙일 때 요거 다 두시면 안 돼요 끊고 따낼 때 이거 둬가지고 이거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기 붙였을 때 100이 여기를 두면 안 되고요 요거 있는 수가 있어요 요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갈 때 여기서 이걸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내면은 단수 따낼 때 요렇게 두면 이게 촉촉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면은 요거 단수돼서 예 패가 되죠 여기를 둬도 소용없어요 이거 둬도 따내면 역시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은 지금 여기를 붙였을 때는 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둬야 돼요 흙이 지금 이거 붙이면 이어서 여기 둘 때 이거 먹여치는 수로 그냥은 못 잡습니다 패가 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붙였을 때 이제 이거 있고 이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한 칸 뛰는 수가 이게 기가 막힌 수예요 요게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되는 그런 수입니다 만약에 이거 두고 끊을 때 따내고 이거 둬서 이렇게 늘면은 이때는 여기를 먹여치고요 따낼 때 이렇게 느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한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야 이게 진짜 여기가 좁은 공간인데 절묘한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지금은 여기 젖히는 수는 이거 뛰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빠지면 잡아요 자 이거 두고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이걸 붙입니다 예 지금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갈 때 이거 밑에 붙이면 여기 2선의 돌이 있으면 이게 기어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꼬부리는 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절묘하게 안 됩니다 그럼 100은 어떤 수가 있느냐 야 그거 안 돼 야 이게 못 살아 설마 아니 이게 지금 지금 잡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젖히면 의외로 이거 뛰는 수 때문에 안 되고 그죠 이거 이거 두면 그냥 잡아서 안 돼요 간단하게 이거 두면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 붙여서 안 돼요 너무 어이없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럼 100이 이제 당황했죠 자 이때 이제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빠지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빠지는 수를 두면 이 기가 막힌 그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 여기를 빠지면요 이거 둘 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패가 돼요 아 물론 아까 그냥 잡는 거에 비해서는 흙이 이상하지만 100의 입장에서도 지금 살 수 있는 줄 알고 있다가 패라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선으로 뛰는 수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뛰는 거는 열국 여기 붙여가지고 똑같습니다 이으면 이거 이렇게 단수치면은 여기를 둬서 따낼 때 이거 둬가지고 결국 똑같은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100이 이렇게 느는 순간에는 여기를 갖다 늘어가지고 이건 패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못 삽니다 그럼 100은 어떻게 두는 게 정수냐 여기는 의외로 이렇게 뛰는 수가 여러분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나와서 끊는 것은 여기 뛰는 수로 100이 안 잡힙니다 이 수가 왜 좋은 수냐면 여기를 뛰잖아요 그러면 이걸 늘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집을 갖다 파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여기를 젖힌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석점을 잡으면 끊었을 때 일선으로 돌려치기가 안 돼요 느는 순간에 이거는 먹여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선 돌려치기가 안 돼요 돌려치기가 안 된다는 것은 단수치고 따낸다는 얘기인데 석점만 버리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흙이 나와서 끊어가지고 지금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단수치고 늘었을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두는 게 최선이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뒤탈도 없고 아주 그냥 깔끔한 거 있잖아요 아까 젖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로 그냥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둘 때 이거 치중 간다 빠지면 이때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거 젖히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먼저 두시면 안 되고 이거 무조건 젖혀야 됩니다 그럼 막을 때 그때 여기를 단수친다 막으면 따내서 네 여기가 이렇게 돼서 잡는 걸로 끝내는 것이 최고 좋은 그런 방법이 됐습니다 됐습니다